서울 청모병원이 암환자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항암제 조제 로봇 아포테 카캐모를 도입했습니다. 이번에 도입된 아포테 카캐모는 로봇파리 의약품 외형을 360도 스캔해서 약품을 확인하고 최종 혼합액의 무게를 측정 후 조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. 이렇게 소소점까지 정확한 용량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바코드를 통한 이중 검증을 통해 조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리뉴얼된 항암제 조제실은 무균 조제 국제 가이드라인 기준을 맞춘 한편 항암제 보관실도 음압시설로 설계해서 더욱 안전한 무균 주사 조제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춤으로써 환자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